내가 주식 투자 좀 하잖아. 이거 엄청 좋은 주식이야. 수익률? 수익률 3%밖에 안 떨어졌어. 3%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나 어떡하니? 수익률이 3%로 떨어졌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3%로 떨어졌어 이 문장 어떻게 이야기할지 잘 생각해보시면서 보시고 따라 읽어주세요. 수익률 이건 느낌이 딱 오시죠 여러분? 수익률 라고 합니다. 마지막 발음 주의하세요.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시아지앙이 바로 하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떨어졌다가 시아지앙인데 그 뒤에 따어가 있어요. 이 따어가 단독으로 이렇게 동사 뒤에 딱 와서 붙었을 때는 목적 달성을 나타내는 결과부어 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뒤에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왔죠.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나 숫자를 데리고 오면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로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시아지앙 따어 하락을 했어요. 어디로 어디까지? 5% 산 하게 되면은 그렇죠. 3%가 되는 거죠. 5% 그러면 100분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있는 이 러는 완료를 나타내준 거죠.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. 수익률이 3%로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 아니 떨어지는 거 말고 상승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. 상승하다는 샹장이라고 합니다. 뭐라고 한다고요? 샹장. 뭔가 외우기가 이번 시간 좀 수월하지 않나요? 네.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샹장 대신에 샹장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2%로 상승했다 올랐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 귀에는 샹장만 들리시길 응원할게요. 수익률이 3%밖에 안 떨어졌어. 3% 이 정도면 엄청난 거야. 엄청 좋은 주식.